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는데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다 처음이라서 됐어? 그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? 눌렀어요? 눌렀는데? 다시 이제 다시 눌렀어요 눌렀어? 눌렀어? 이거 어떻게 하지? 여러분 그 라이브를 같이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친구 초대할 수 있는 방법 눌렀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눌렀어 이거다 오케이 갔어?